개념 143번 집합과 원소의 관계입니다. 어떤 원소 A가 S의 원소이다, 혹은 아니다와 같은 것을 수학적 문장으로 표시를 해보면 박스 안에 이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집합 쪽에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원소가 S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려면 이렇게 포함된다는 기호에 사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개념 체크 1번 보겠습니다. 1 이상 10 이하의 홀수를 집합 A라고 한다. 그러면 1, 3, 5, 7, 9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마이너스 1은 어때요?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3은 원소가 맞습니다. 4는 원소가 아니죠? 11도 원소가 아닙니다. 개념 체크 2번. 자연수 전체 집합을 N, 정수 전체 집합을 Z,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N. 자연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자, E는 자연수 전체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틀렸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실수, 정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포함되니까요. 0.2는 정수 전체 집합에 포함된다? 안되죠. 이거는 정수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 루트 5는 R의 원소이다. 맞죠?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